.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정님들 덕분이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내가 노력만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사람 펼쳐지는 나의 세상 군대를 다녀온 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나의 가정과 태어난 아이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나의 식당 밤잠 잊으며 살았더니 소문나기 시작한 나의 가게 어느새 나에게 많은 돈이 들어와 성공한 CEO가 되었네 내가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그게 뭐든지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아, 박사장! 아,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아이고, 김사장. 잘 지냈어? 나 요즘 학교 다녀. CEO 최고 과정. 공부하는 일 정신이 없네. 진짜?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학교를 다녀? 말도 말아. 여기 유명한 기업 사장들도 많아. 나 피렘이야, 피렘이. 더 열심히 풀어야 돼. 성공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가득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해 뭔가 부족해 뭔가 더 필요해 그, 모든 식당 장사 말고 폼나고 큰 돈을 벌여야겠어 요즘 건축업이 재미 좋다고 하던데 시작해볼까? 사장님, 어디세요? 당장 거래 정지됐어요! 뭐라고? 지금 갈게 어이, 박사장! 어디 있어? 박사장, 공사대금 차에 피해 미룬 지가 언제야? 돈내나 이 사겠구나! 돈내나! 그만!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일어난 것들인데 그렇게 그는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에 손을 댔지만 그 것마저 불거품대여 사라져가 사라져가 안 돼! 내가 노력만 한다면 무엇이든 그게 뭐든지 내가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11개원만 해 모든 걸 잃은 사랑 되었네 모든 걸 잃은 사랑 되었네 동시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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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새벽까지 대리혼자 가느라 고생하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뭐, 그냥 저냥 당신 손이 왜 그래?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제 식당에 단체 손님이 좀 있어서 손이 부러텼네 당신 정말 아니에요 난 정말 괜찮아요 나보다 당신이 걱정인걸요 미안하오 내 인생 전부였던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오 모든 걸 잃고서 돌아보니 주머니는 텅 빗었고 사람들은 떠나버렸네 못난 가장이 되어 미안하오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만 힘을 낸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당신을 믿으니까 견뎌낼 수 있어 고운 당신 손에 고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단 말 거짓말이 되게 해서 미안하오 나로 인해 남의 집 식당에 나가 거칠어진 손등 보며 미안하단 말 미안하단 말 도통 미안하오 미안하다며 더 이상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잊지 말아요 미안하다며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잊지 말아요 미안하다며 더 이상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일어날 거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다시 일어날 나 나 나 나 나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사장 그곳 말고 애터미를 한번 해보는게 어때? 됐네 이 사람아 내가 만 7년에 했지만 저자리 걸음이야 애터미도 마찬가지일거라고 필요없어 아니야 자네 네트워크 과정 공부했다면서 애터미도 진짜 다르다니까? 직접 보면 알거 아닌가? 아 그럼 그전에 이 제품이라도 한번 사용해보게 이심을 고가를 찾지만 더이상 잃을 게 없는 그는 썩쓰쓰한 카데미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애터미는 확실히 달란 걸 느려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방문 판매 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는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요 원리가 뭐냐면 유통의 원리는요 잘 되는 원리가 있어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 네트워크도 유통이지 좋고 싼 제품이라면 누구든 쓰고 싶어해 애터미나 승산이 있어 좋고 싼 제품이라면 잘 팔릴 수밖에 없어 다시금 희망이 보여 열정이 샘소사 애터미 이곳에서 난 다시 해낼 거야 이곳에서 넌 다시 해낼 수 있을 거야 확신이 믿음으로 변한 순간 애터미를 알리기 위해 달려가네 여기저기 그 문을 두드렸네 천단지 돌려보고 싶단 피부샷 미용실 그 어디든지 안 가본 적 없어 한 단에 세 번 머릴 땅 흔적도 있었지 그렇게 했던 나의 노력 다게 문턱 넘어 얼마나 좋은지 고객이 알게 될 때까지 사람들의 맘을 두드려 끊임없이 그들에게 달려가네 좋고 싼 제품을 세계 어디든 통하지 그건 바로 그건 바로 애터미와 함께한 그 모든 것들 생생하게 꿈꾸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축하합니다 흔적도 축하하еро 희망 속에 희망이 없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이 희망 속에 희망이 없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이 희망 속에서 희망이 없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이 희망 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불빛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것. 그 불빛이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이제 불을 막고 나보고 온 천지가 새는 방면으로 가득 찬. 정말 희망만이 가득 찬? 그런 세계로 내가 나올 수가 있더라. 포기하고 싶던 나날들 오만했던 예전에 날 벗어내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이겨내 애터미를 만난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도움받아 함께 이뤄낸 성공 지금의 나의 터미와 새롭게 시작된 삶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며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거야 지금의 나 지금의 나의 터미와 새롭게 시작된 삶 불안함은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치네 지금의 나 경쟁의 삶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며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며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거야 지금의 나의 터미와 새롭게 시작된 삶 불안함은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치네 불안함은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치네 지금의 나의 터미와 새롭게 시작된 삶의 삶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며 겸손히 섬기며 나아갈 거야 한 계단 한 걸음씩 나아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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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철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임패럴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임패럴을 축하합니다. 박동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업이 전달 되겠습니다. round of applause, congratulate our new Imperial Master. Please stand up and congratulate him. Thank you. Global Atomians, Good afternoon. I am the new Imperial Master, 박동철. I believe every one of you have a dream of success. But we all know that it's not only enough for only working hard. But Atomi, meeting Atomi is the biggest luck in my life. Today, standing here is not because of my own accomplishment, but with the help of our sponsors and our partners. If you want to become successful, you have to write your life scenario. You have to know why I have to achieve my dreams. Who am I working for? I am working for the one that I love. For my family, for my children, for my parents. That's what Chairman Park told us to do. Because whenever you want to give up, when you look at your life scenario, when you look at your dreams, you will have energy from your heart. And don't rush. So we set our goals very specifically, and we set a deadline, like five years or three years. It's up to you. To be honest, first time when I came here to the Success Academy, I was surprised there are so many ordinary people. But now I know that success is about principles. And the principle that ATOMI has, you have to make consumers, which is called auto consumer group. And based on the auto consumer group that you have, the second, persistency and consistency. Think about your loved ones, the family members. You have ones. And you have to live well because of the family members who you love. And I couldn't quit and all the fractions, internal, outernal, external conflicts that I had along the way, along this journey. But I knew that ATOMI was going to work. And one day I could be on top. And you have to have a great, great teamwork. And you cannot be selfish about that. And you have to make consumers and they have to be auto consumers. And you have to be an ant. For example, an ant works very hard. And he or she has to try hard like an ant. And you have to keep working like an ant. And in a relationship, you have to make a teamwork. And we all have to have faith. This is very important. And we have to live well because we have loved ones. Once again, you cannot be greedy. If you are, we have to stop it. And having faith is very important. And about 12 years ago, I knew and I realized that having faith was very important. And I'm 57 years old. And there are many changes in my life. And there are many ups and downs in my life. And there are a lot of happenings in my life. And I went through different types of adversity. And there are many changes in a person's life. Within Atomy, we can be successful. And let's work together and be together. And if I can't be here, we can be here faster. And things will come when you become successful. And you have to give instead of taking things. And lastly, I want to say, you have to be good instead of being bad. Do not give up. You have to keep going. And at the end, you will have all. And thank you for listening. I'll see you at the top. We already started it. I'll see you at the top. Thank you.